네, 엊그제가 이제 우리의 고유 명절인 구정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인사를 하죠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 중에 최고의 복,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제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이 구원의 복을 아직 안 받았다면 꼭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을 다 받았어도 이 복을 안 받은 사람은 진짜 받아야 될 복 가장 큰 복, 중요한 복을 아직은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거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도 복 받은 거예요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들이 다 복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복을 다 합친 복보다도 더 큰 복, 가장 큰 복은 우리가 구원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뭐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이거를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후사야 이런 증표로서 성령님을 그 안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면 세상이 뭐를 받게 하려 함이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노와 정제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 받는 이 최고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 구원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은 복 이 구원의 복만 받으면 다 되는 건가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복을 받으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더 복된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큰 상극과 영광과 멸류관을 받을 수도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아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 나는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아니라고 나태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제 얼마나 그 중요성을 깨달았을 때 후회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보물의 말씀에도 이런 구원 받은 이후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인지 이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 가운데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디모데가 에베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젊은 목사였는데 그 디모데라는 젊은 목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두 번 보냈는데 첫 번째 보낸 편지가 오늘 이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는 도시였어요 교통의 중심지로 무역의 중심지로 상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이 돈 많은 부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더 돈 하나님보다 재물을 돈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이 돈이 많이 있으면 자신의 미래가 안전하고 행복할 거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어디에다 투자하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 젊은 목사인 티모드에게 무엇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는 것이며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해주면서 더욱 그것을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더욱 힘을 써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았다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더욱 힘써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될 것이 뭐냐 첫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더욱 여러분 힘을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를 보신다겠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믿음을 여러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불량대로 주님은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불량대로 쓰시고 또 성경에 보면 병든 사람을 고칠 때도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늘고 걸어가라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인생에 의지 못한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어떤 영화 같은 데 이런 드라마 같은 데에서 어떤 사람이 굉장한 불행한 일을 겪는 걸 보면서 그거는 나하고 굉장히 상관없는 그런 일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그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불행한 일들이 그런 슬픈 일들이 내게 그런 환란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바다와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다가 잔잔하다가 언제 어디서 이 바다가 요동칠지 모르듯이 우리 인생에 그런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돈 가지고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극복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경을 보면 요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가 틈을 타서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다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병들고 아내도 나가고 친구도 배신하고 명예도 땅에 떨어지고 정말 이건 사면초가 그야말로 최대 일생일 때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이겨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의 어떤 시련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의 성장을 해놓지 않고 믿음을 저축해놓지 않는 사람은 이런 시련이 오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 버리고 완전히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아 나는 천국 가게 되었다고 그것만 좋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더욱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박해가 와도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란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넬의 새 친구 사드라쿠와 메사쿠와 아벤누고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출세하고 부기권세 영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바벨론의 너부안의 사랑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라는데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 하면 평소보다 일곱배나 뜨거운 풍무 불 속에 들어가서 불로 태움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믿음을 성장시키자고 믿음이 저축되지 않았다면 무서워서 다 거기 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다넬의 새 친구는 풀무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집도 있지만 안 믿는 집이 있는데 안 믿는 집들이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강요할 때 그걸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런 걸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이겨요 여러분 그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있으면 더욱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이 수요일 날 밤마다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7년 대환란이라고는 무서운 환란이옵니다 그러면 세계 적그리스도라는 아주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자신을 경배하도록 또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부가 넷살 왕처럼 절하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666이라고 하는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으라고 하고 이걸 안 받는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 우상이 저라고 666표를 받으면 성경의 보람이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경배하라고 하고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한다는데 이런 걸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은 자라고 또 자라고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열심히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더욱 믿음의 성장을 위해 힘을 써야 되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집인 교회를 계속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사람들이 믿음에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언론에서 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 것처럼 교회발 이렇게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교회 오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앞으로 더 큰 그런 환란과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올 때 우리가 이겨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고 어떤 시련에서도 승리하고 인생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욱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왜? 나의 미래는 오늘 내가 기도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내가 오늘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말하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심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도한 그대로 내일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길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인생의 앞길이 캄캄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불량이 차고 때가 되면 기도한 것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영력이 쌓이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능력은 기도의 불량에 비례한 것입니다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이 전혀 없어요 기도를 조그만 사람은 조금 능력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길 원하면 더욱 기도의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죄의 유혹,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에 달콤한 시험과 죄의 유혹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결심만으로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런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처럼 깨어서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려야 기도하라 하니까 피곤하다고 잠만 자더니 여러분, 시험을 못 이겼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이런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 여리고와 같은 초롱성 같은 이런 장애물을 할지라도 다 여러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권인 가난 땅으로 갔습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얻어야 되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한 초롱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성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이 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하나님 주신 예비해 놓은 여와일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이 여리고성 주의를 돌면서 믿음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 여러분의 행복을 가로막는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내 앞길의 인생의 여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의 나팔을 불면 반드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란과 고난도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쉬지 말고 더욱 여러분 기도의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길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여러분, 샘을 내시니며 바다에 길이 없는 홍해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너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했네 모든 기도와 간구, 간절한 기도를 간구라고 하는데 모든 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깨어서 구하기를,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그런 자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자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승리하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패배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나 그들이 가진 무기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승리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니까 패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이런 모든 것도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더욱 기도의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 않고 여러분의 품호에 응답으로, 응답의 열매로, 축복의 열매로 여러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오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더욱 힘을 써야 되는가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담고 성화되는 삶을 위해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배웁지 못한다고 했죠? 히브리스 1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배웁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거든요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로 해본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한 것이나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거룩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오직 그 이름이 생명척에 기록되고 거룩한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요구로 얻기를 원하면 그래서 거룩하게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성화돼서 깨끗한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냐? 깨끗한 그릇 성화된 사람을 주님이 귀한 그릇으로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배웠다고 그리고 인물이 좋다고 여러분, 명망가의 자녀라고? 아닙니다 재능이 뛰어난다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냐 하면 성화되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을 가장 귀한 곳에 주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불이하고 타락한 세상입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타락시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도처에 지금 깔려 있습니까? 사단이 이곳저곳에다 여러분 터틀라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범죄하게 하려고 합니다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타락한 생활, 음란한 생활, 불이한 생활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를 요보로 받을 수가 없지 주님을 배울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배우지 못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 예수 믿고 구원 받다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열심히 성화 거룩해지려고 여러분이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을 구별해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보일로 날마다 우리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욱 성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면 그거로 끝난 줄 알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회개 생활하면서 거룩하게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 여러분 그러다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요법으로 받을 수 없고 주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파라는 그런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단체가 잘못된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데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해결할 필요도 없다고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것인지 몰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죄 안 짓습니까? 얼마나 많이 죄를 짓는지 몰라 꼭 누구를 살인하고 죽이고 못된 짓 해야만 죄가 아니에요 눈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고 얼마나 많이 죄를 짓는지 몰라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 한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하라는 거 안 한 것도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외계하면서 성화된 삶을 위해 더욱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더욱 힘을 써야 되는지 첫째 믿음의 성장을 위해 더욱 힘을 쓰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 기도의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화된 삶을 위해서 더욱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더욱 힘을 써야 되는지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보다 세상에 더 귀한 일, 가치 있는 일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 더 큰 사명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요?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가장 큰 명령이에요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또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 그리고 그걸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면 여러분 어디 가겠습니까? 당연히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가서 예수를 믿어야 돼 구원 받는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이걸 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으며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을 이어 아름답도다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만 듣고 들어야만 믿는 거예요 왜 믿으면 들음에서 나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벙어리가 돼서 말을 안 하고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아요 최고의 가족 사랑이 뭡니까? 바로 우리 가족들에게 눈물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묻들고 매일 기도하셔서 아직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 받지 못했다면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나와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은 이 은총 이 복을 받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 사랑 최고의 이웃 사랑이 뭡니까? 내 사랑하는 이 형 친구들 이웃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며 그들이 죽으면 지옥에 가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가장 큰 여러분 애국 최고의 나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민족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만보기는 대신 하나님을 경애하면 어때요? 여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당했잖아요 이 민족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애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137년 전에 조선이 얼마나 비참한 그런 나라였습니까? 성교사들이 그 와서 찍어서 미국이나 이런 데 영국에 보냈던 사진들이 이렇게 최근에 나오면 얼마나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나라가 지금 세계 속에 이런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나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얻든지 여러분 예수의 힘써서 더욱 열심히 영원구원하는 이 복음 전도의 힘을 써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얻든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 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만 전했으면 교회 가자겠으면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서 네가 안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서 그 사람의 핏값을 찾겠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득부를 하기 싫어도 전하는 것은 뭐야 안전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면 나에게 화가 미치기 때문이라고 코리닉스 9장에 걸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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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인은 이방인같이 율법이 있는 자가 율법이 있는 자가 율법이 없는 자가 없는 자처럼 다 거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얘기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럴 일이 별로 없지 어디 갔다 올 때 보면 제가 이제 갈 때 택시를 타고 와서 역전을 가서 기차를 타거나 또 올 때 역전을 내려가지고 기차 타고 와서 택시를 탈 때 보면 짧은 시간이죠 제 마음속에 딱 그게 항상 떠올라요 때를 넣든지 뭐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너 복음을 전해 그리고 네가 안전하면 이 사람이 네가 전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구원받을 받고 지옥 가면은 핏값을 너에게 찾아 화가 미쳐 그 말씀이 딱 생각나 항상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 이제 차 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 택시기사님한테 복음을 전하지 막 고민을 해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갑자기 택시기사님한테 기사님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또 예수장이 하나 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별로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필요해요 제게 지혜를 주셔서 그래요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안 그럴 때는 어때요? 뭐 이제 뭐 어때요? 요즘 수입이 잘 오르고 있습니까? 뭐 어쩌고 이제 몇 마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혹시 그런데 종교를 가지고 계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교회를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 무조건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딱 거부하는데 종교를 가지고 계시냐고 아니면 혹시 교회를 가보신 적 있냐고 하면 그러면 어때요? 저도 어렸을 때 성탄절 때 교회에서 사탕 준다고 맛있는 거 준다고 하니까 저도 누구 따라서 갔었습니다 친구가 어쩌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안 가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왜 그 좋으신 예수님 안 믿냐고 예수님 나도 옛날에 예수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주먹을 믿으라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짧게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인간은 다 짧게 하는 거예요 몇 분이잖아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기사님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았을 때도 만복을 꺼낸 듯이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 하면 별로 기분이 나쁜데 만복을 꺼낸 듯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더 잘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은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 뭐라고요? 복음의 핵심은 다 전했잖아요 꼭 교회 나가시라고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저는 여기 연산동에 있는 꿈의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면서 여기 와가지고 내리잖아요 그럼 절대 거스름 돈은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4천 몇백 원 나왔다 그럼 5천 원 주고 절대 거스름 돈은 안 받아요 그런데 거스름 돈 다 받아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보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이게 우리 사는 가족들을 구원해서 다 같이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천국감이 되겠어요? 여러분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내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내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이웃들이 구원 받지 못하면 어디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건 뭐냐 우리 민족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우리 민족이 힘써야 될 게 뭐냐 이 민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도 축복해 주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나라에 다니엘에서 1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혼이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에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대활란 끝날 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 일어나는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라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을 하게 될 거라 그런데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사람도 있고 부활에 수치를 당하고 영혼이 지옥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 얼마나 큰 분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영혼토록 고통을 당해요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혼토록 빛나리라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지혜가 필요해요 궁창의 하늘을 궁창이라고 하죠 그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혼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서 별과 같이 저 하늘의 별처럼 영혼토록 빛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저 하늘의 별같이 영혼토록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정말 우리 사랑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이 나라의 민족에 세상 열방 땅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고 하늘의 별처럼 영혼토록 빛나게 된다고 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더욱 힘을 써야 되는가 진짜 믿음의 성장을 위해 더욱 힘을 써야 된다 했죠 두 번째 기도에 더욱 힘을 써야 돼요 더욱 성화된 삶을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성화를 위해서 네 번째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 힘을 써야 돼요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선한 일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자 디모델전서 아까 6장 말씀 18, 19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2세대 부환자들에게 너희들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서 재물을 너희를 위해서 쌓아만 놓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래 보금전하고 많은 사람 도와주고 이런 일들 그리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면 구원 얻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면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낳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면 아마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날아갔을 때 우리가 상을 받고 멸류관을 쓰고 영광을 받는 이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행한대로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죠 내가 와서 행한대로 갚을 것이고 일한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구원받은 천국 가게 됐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천국은 가야지 네 천국 갈 수 있어요 믿음이 잃지 않으면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원심봉사 충성 섬기고 나누고 이런 거 안 하고 있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못 박혔어요 같이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강도지 돼가지고 십자가형 아주 흉악한 저희들이라 십자가형을 박혀야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그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있는데 막 밑에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옷 다 벌겨벗겨놓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난린대도 예수님이 보니까 말이에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막 확 그분이 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보고 아 이 강도 중에 두 강도 중에 한 명이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어떻게 돼요 그 평생 강도지함 사람 죽이고 물건을 뺏고 이랬던 강도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신앙 고백이요 예수요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회개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무슨 구원이냐 부끄러운 구원이야 아무것도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을 위해 한 게 없잖아요 구원 받은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지옥까지 안고 낙원에 가게 됐으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야 저는 보면 연로하신 그런 분들 병원에 신방 갈 때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부모님이 안 믿는데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목사님 와서 복음 좀 전해 주세요 그래요 가서 이게 이제 전에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아이고 너희들이나 믿어라 나는 상관없다 이런 분들이 아니면 나는 젊어서 마음대로 살고 늙어서 믿고 청구하겠다 했던 분들이 이제 병들어 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가서 어떻게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힘든지 몰라 그런데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해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어르신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보냈어 어르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직접 빌려 돌아가셔서 다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님 오늘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이 영적 기도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영적을 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 주세요 영적 기도를 해요 그리고 진짜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임종의 자리에서도 극적으로 구원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자녀들이 계속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정말 극적으로 구원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아서 죽으면 어디 가죠? 낙원에 천국에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상급은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건이에요 사도바울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천국에 가서 다 보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복음 전하는 건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헌신한 일이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장례를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수하고 충성해가지고 너의 장례를 좋은 털을 쌓으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힘을 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도 부끄러운 구원과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더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미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의 불탐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우리가 공적을 공력을 다 시험해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 주기 전에 그런데 공적을 시험해 볼 때 그대로 공력이 있으면 상을 받고 하나님이 그 공적을 시험해 볼 때 그 공적이 다 불타버리면 그 사람은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 받으니까 자신은 구원을 얻대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과 상극과 멸류관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삶인데 이것만 위에서 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그 영광 그 상극 멸류관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표떼를 향해 달려가 놀아 그랬잖아요 나는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그 상극을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그래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강의 위험과 파손함과 그 사심에 하나 감은 매를 몇 번씩 맞고 얼마나 그런 어떤 질병과 싸우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보금을 전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나라의 영원과 상극과 멸류관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제가 이번 금요철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다녀와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야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다 부끄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극과 영광 멸류관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어떻게 돼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은혜의 보금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 그래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정성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신의 미래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극과 영광한 멸류관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 벌지 마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벌어도 목적이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오늘 1부에 때 하니까 정했는데 한 번 제가 또 물어봐야 되겠어요 저기 여행을 좀 자주 다닌 사람이 있어요 물어본데 누구? 저 은행? 여기 은행이? 맞아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은행이 천안의 명물이 뭐예요? 네? 아 호두과자 그래 잘하네 천안의 명물이 호두과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안의 이 호두과자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신복순 권사님이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 이제 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이 좋아서 여자들은 공부 안 시킬 텐데 그때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럼 굉장히 이제 아주 잘 배운 그런 그 시대의 여성으로서는 그런 사람이 그런데 어머니가 이 잘 배운 사람이 좋은 집에 가면 단명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퇴한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19살에 24살 먹은 청년한테 천안으로 시집을 왔는데 아주 시골 농사짓는 데로 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예수를 계속 믿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돈을 벌고 어떻게 하다가 했는데 그 남편이 뭐냐면 제빵 기술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느 날 천안이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호두가 많이 났는데 그 호두과자를 만들어보려 이런 영감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이 제빵 기술자니까 여보 우리 이거 한번 만들어봐요 그러니까 남편도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호두과자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박이 났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막 땅도 많이 사고 집도 사고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아들이 빚 보증을 사고 있잖아요 그 엄청난 재산을 갖다가 싹 다 날려버린 거예요 아 그래 남편 죽고 그다음에 또 둘째 딸도 딱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빚 보증을 사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뭐 했지 어디다 지금 이렇게 돈을 그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데 하나님께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에다가 보물을 싸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운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다시 사회에 복을 주시고 그거 이제 다시 막 계속 축복해서 이 호두과자가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까지 이제 수출을 할도록 이렇게까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사회 번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분이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니까 너 직장도 다니지 말고 꼭 이단들처럼 뭐 사업도 할 필요 없고 전도만 해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여기 지금 에베소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부자들이 많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다 보물사 할 줄은 모르고 헌신하고 베풀고 도와주는데 인색하고 돈만 많이 쌓아놓으면 안전한 줄 알아 여러분 누가 보면 12장에 본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부자가 그의 농사를 지는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래서 창고에다 다 못 쌓겠다고 창고를 더 많이 지었어요 얼마나 선견 지명이 있었는지 거기다 창고 가득 가득 채워놓고 이제 어때요? 내 영혼아 네가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뒀으니 편안히 먹고 즐기자 그래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럼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요 저는 보면 지금도 우리 어떤 집사님들 가운데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런 분이 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왜? 너무나 젊은 나이가 갑자기 죽으니까 지금도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지금도 몇몇 사람이나 있어요 전혀 죽었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지금 아 나는 아직 40이니까 50이니까 60이니까 아직도 10년 20년 30년 50년 남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 할 때는 순서가 있어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상급을 쌓고 주를 위해서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살았을 때 여러분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도와주고 선한 사업 나눠주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과 봉사와 나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에서 15장 5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그런 거예요 야 사람이 다 죽으면 끝이야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사도바구니는 뭐라 너희들 모르냐 예수님이 성경대로 말씀하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부활의 천열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장차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며 모두의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 듣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래 왜? 이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의 나라에서 반드시 주님이 상급과 영광과 멸류원을 갚아주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더 우리가 선한 일에 힘을 쓰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헌신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런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천안의 명물 원조 호두과자를 만든 지금 천안의 호두과자가 뭐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게 유명해지니까 그러면 거기다 뭐라고? 원조 호두과자라고 붙여서 원조 그게 이제 처음이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분이 교회를 그래도 돈을 벌어서 어떠니? 일곱 개를 세웠어요 일곱 개를 하늘나라 갔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영혼들이 구원 받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하늘나라 갔을 때 얼마나 상급이 크겠어요 돈을 벌어서 계속 많이 쌓아가지고 자식들에게만 물려줬으면 어때요? 하늘나라 가면 뭐가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는 한 푼도 못 갖고 와요 미리 보낼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누는 이 힘쓴 것들은 하나도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된가 먼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최고의 복을 꼭 받으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더 힘을 쓰십시오 기도에 더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성화에 더 힘을 쓰십시오 영혼구원에 더 힘을 쓰십시오 그리고 주와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일에 더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뭐라고요? 좋은 털을 쌓는 것이오 생명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구원의 복을 받으시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믿음을 성장할 위해 힘을 쓰고 더욱 기도에 힘을 쓰고 더욱 성화 그리고 더욱 영혼구원에 힘을 쓰고 더 헌신 봉사하는 일에 힘을 쓰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상극과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을 더 힘 쓰고 기도해 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금생에서도 백배의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